. . . . . . 응? 어? 어? 저거, 저거 불어봤지? 맞아, 주 때문에 뜻은? 어? 나는 너를 사랑합니다 그런 뜻이라고 그, 우리 사진 찍어야지 사진 찍자 하나, 둘, 셋 예 됐어 야, 눈은 좋지? 네 눈 보는 게 작구나 손도 진짜 조그맣네 아 망고 빙수 괜히 먹었나? 안돼 잠자, 잠자, 참아야 한다. 구혜야, 괜찮아? 응. 얼굴이 창백해. 그, 지훈아 내가 급한 일이 생각나서 나 가봐 줄 것 같아. 미안해. 니들이 여기 웬일이야? 지금 지훈이랑 뭐 하는 거야? 저기 난이야,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는데 나중에 얘기하자. 나중에 얘기해, 얘기해. 난이야, 나 아직 가만히 거 같은데. 젠저? 이거 역대급이야. 저기, 너 지금. 나야. 방귀 낀 거 나라고. 아까부터 소개 좀 안 좋아서. 좀 심하지? 저기 얘들아. 할 일이 있어서. 있던 걸로 기사를 두 번씩이나. 지훈아. 미안해. 알아서 자리 피해주네. 지훈아, 나 집까지 데려다 줄래? 너한테 할 말 있는데. 됐어, 하지마. 뭐? 너 되게 웃긴다.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? 무슨 말에는 관심 없어. 혹시 너 구이 좋아해? 그래서 이러는 거야? 구이는 끼워놓지마. 그냥 난 너한테 관심이 전혀 없어.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관심 좀 꺼줘. 부탁한다. 그럼 나 먼저 갈게. 조심해서 들어가. 조심해서 들어가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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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